더워, 더워! 쿠왕이 누굴 기다리는지 숲을 멍하게 바라보고 있네요 아, 더워, 더워, 바람도 안 부이고, 아우, 더워 또 벌칙건드였어? 다 쏘였네 여기서 뭐해? 기노 끼워, 기다려 왜? 비위 쿠왕, 안 더워? 어, 덥나? 덥지? 덥지? 응, 더워! 우리 그럼 가위바위보 해서 부채 붙여주기 할까? 어, 그럼 지는 사람이 백범... 프랭키와 쿠왕은 가위바위보로 부채 붙여주기 내기를 했어요 가위바위보! 자, 얼른 붙여, 알았어 백범, 알았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시원해! 아, 따샤! 쿠왕은 이제 괜찮은데? 쿠왕! 쿠왕! 한 번만, 한 번만 더 해! 난 안 더운데 좋아! 그럼 생과일 주스 만들어주기 어때? 어, 생과일 주스! 쿠왕! 그럼 하는 거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잠깐! 쿠왕, 이번에도 주먹 날 거지? 응! 어, 뭐예요? 그니까 이번엔 다른 걸 내는 게 좋을걸? 어! 자, 그럼 주먹을 안 되겠지? 바위바위보! 또 이겼다! 응! 야, 주먹 안 된다며! 그랬나? 으히히히히히히히히히. 으히히히. 이번엔 장난껍 내기! 피라노! 아, 아니, 피라노는... 히히히히히히. 그럼 안 해! 으히히히. 알았어, 알았어! 대신 쿠왕은 보석반지 줘야 돼! 응, 음... 주워! 으히히히. 으히히히. 자, 가위, 바위 잠깐만, 잠깐만 구황, 혹시 또 주먹 낼 거야? 응 나나이 주먹이다 뭐야, 진짜 주먹 내는 거 아니야 아, 그래 구황 나도 이번엔 주먹 낼 건데 뭐, 부른기도 주먹? 응, 주먹? 주먹받지 어, 보자기였어 그럼 난 가위 내야지 자, 이번엔 진짜 가위, 바위, 보 또 이겼다 구황, 왜 자꾸 거짓말해 구황, 거짓말 안 했는데 뭐야, 내가 주먹 낸다니까 돌아서서 보자기 보였잖아 그건 부랭기 건데 디라마 주세요 정말, 정말 마지막 딱 한 번만 더 프랭키가 결국 마지막 내기까지 졌나 봐요 힘들어 196, 197, 198, 199, 200 크랭키와 친구들 모두들 땅 따먹기를 하고 있는데 어? 그런데 프랭키는 안 보이네요 아, 프랭키는 낮에 일 때문에 아직 화가 날군요 프랭키! 정말 같이 안 놀 거야? 됐어! 그래, 그럼 이번엔 복 먼저! 여기! 그런데 무슨 땅땀묵기야 으아, 땅땅락! 어? 어디서 날아왔지? 셀카 떨어뜨렸나? 그런가? 음... 자자 시작! 이번엔 좀 더 크게 하자! 깨, 깨! 어? 뭐야? 앵키! 인터 favorite! 넌 줄 알거든? Pour! bling kill坪 넣는데 음, 그런가? 좋아! 내려가자! 너 그럴 줄 알았지? 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심술을 부려? 덥더군 더운데 뭐, 뭐? 더운데 구황이 자꾸 약올리고 내 티라노도 뺏어가고 뭐? 어? 뭐 아니야, 그게 얘들아, 구황, 나왔어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돌려주면 짜잔! 심심해! 이걸 어떡해 구황이 아침에 꿀 한 통을 가지고 와서 선풍기를 만들어 달라더라고 어? 프랭키가 북극곰이라 더위를 많이 탄다고 엄청 걱정하던걸 겁봐, 구황은 너 때문에 벌에 쏘여가면서까지 구, 구황! 프랭키를 걱정하던 구황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뿌듯한 하루네요 쏘여 가 loh Fran 오빈의 doctors Loki 아빈의 장군 그러니까